인간 사회의 전체는 운영된다. 아는 것에 있어서 미래의 날씨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 중요한 거 딱 고르면 인간 사회, 날씨, 날씨 아는 거. 그래서 인간 사회의 날씨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농부들은 안다. 언제 장마가 올지 내년에. 내년에 언제 장마 올지 알아. 그래서 그들은 알아. 언제 심을지 장무를. 그리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농부들은 안다. 두 개의 장마가 있다는 것을 매년. 장마가 두 번 있어요. 1년에. 그래서 내년에 그들은 가질 수 있다. 두 번의 수확을 가질 수 있다. 자 이것은 근거한 거다. 그들의 지식에. 과거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장마는 항상 왔기 때문에 약. 뭐야. about the same time. 동시에. 매년. 그들의 기억에. 살아있는 기억에 있어서. 딱 살아보니까 경험에서 지식이 나온 거다. 그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하지만 나왔지. 요기서부터 잘 집중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나왔어. 요기 잘 잡아야 돼. 하지만 필요성은. 근데 예측할 필요성. 뭘 예측하는 거야. 지금 날씨지. 날씨를 예측할 필요성은 더 깊이 들어간다. 이것보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요기 나온 거지. 그치. 위에서는 날씨에 관련해서. 농사 어떻게 어떻게 지었어. 하지만 근데. 그거 이상이야. 이 말이지. 자 그것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 집들. 아니면 도로들. 철도. 공항. 사무실. 기타 등등. 모두 디자인되어져 있어. 지역기후에 있어서. 지역기후를 위해. 예를 들어서 나왔지. 이거 하고 싶은 말 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날씨가 뭐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그거 이상이다. 이거 이상이다. 그 이상이 뭐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날씨에 영향을 받았어. 이 말이잖아. 날씨에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답 찾으면 돼. 이제. 1번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 기술 얘기 안 나왔어. 그치. 다루는. 기후변화를 다루는 새로운 기술. 아니고 어려움들. 예측하는.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고. 날씨. 패턴. 영향을 받는. 날씨 패턴이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온도 상승에 의해서. 아니고. 지식. 날씨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 그치? 날씨의 지식. 널리.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많이 미치는 날씨의 지식. 딱 맞지. 4번이지. 전통적인 지혜. 돕는. 우리의 생존을 돕는. 혹독한 기후에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다 안되고. 4번밖에 될 게 없다. 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모든 집들. 가지고 있어. 중앙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집 따뜻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어. 바깥 온도가. 보통. 20도 아래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호동사. 뭐. 뭐야. 해제 정도 생략이겠지. 에어컨디션을 갖고 있지 않아. 어. 왜냐하면. 온도가. 거의. 어. 26도. 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 필요 없겠지. 반면에. 호주에서는. 반대가 사실이다. 그 반대다. 이 말이지. 대부분의 집은. 가지고 있어. 에어컨디션을. 하지만. 중앙난방 시스템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